안녕하세요 기초이론이 끝나고 지금부터 이제 기본이론과 고급이론을 병행하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정법이 통과됐으므로 개정된 세법으로 강의를 시작하게 되겠네요 그리고 오늘 프린트가 있어요 프린트 그래서 세법은 한 장으로 정리를 한다 그래서 앞면에는 뭐라고 찍혀있나요 조세총론 핵심정리2 우리가 완이 나갔죠 완은 볼 필요가 없다 그거는 개정전에 강의를 했으므로 2만 보면 돼요 그리고 뒷면에 업이 됐죠 뒷면에 보면 뭐가 나와있다 과세 요건 및 납세 절차 그래서 세목별로 다섯 개 과세 요건이 몇 가지다 네 가지 그리고 납부하는 절차 그래서 세법은 여러분들이 이 한 장으로 계속 반복 반복 반복을 통해서 눈에 익혀야 됩니다 한 번에 잘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래서 한 장 앞뒤로 요약정리 됐으므로 아주 중요한 프린트래요 그래서 이 프린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법 기본 내용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조세총론으로 들어간다 전체 내용 용어정리입니다 그래서 조세총론은 두 번 나누어서 강의가 들어가래요 오늘 기본적인 거 하고 그리고 다음에 강의할 때는 이제 마지막 부분 강의가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기본서는 몇 쪽이다 14쪽 조세가 뭐다 모든 세금을 조세라 그런다 총론 전체 내용 그래서 총론은 강론을 하기에 앞서서 대부분 용어정리네요 그럼 우리는 옛날에 했지만 다시 한 번 기억을 상기시키면서 조세의 정의는 알고 수업을 들어야죠 그래서 기본서 14쪽 조사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법률이 정하는 과세 요건이 충족된 개인이나 법인에게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부가 징수하는 경제적 부담을 우리는 세금의 정의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세금은 누가 거둘 것인가 누가 누가를 뭐라 그런다 과세 주체 과세권자죠 그 다음 세금을 걷는 목적은 뭐냐 세금을 걷는 근거 그래서 세금은 아무런 반대급부가 없죠 반대급부 없이 뭐다 강제적으로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국민의 사대 의무입니다 그래서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경제적 부담을 세금의 정의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조세의 특징은 위의 정의를 알기 쉽게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럼 누가 세금을 조달할 것인가 누가 거둘 것인가 그래서 세금은 오로지 뭐다 국가 지방자치단체만이 거둘 수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만이 거둘 수 있다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과세 주체 과세권자 세금을 과세할 권리가 있는 자 그래서 국가가 거두면 우리는 지금부터 뭐라 그런다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거둬가면 우리는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지방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걷는 목적은 뭐다 경비충당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걷는 거죠 국가도 경비가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도 경비가 필요하죠 그래서 경비충당 목적이다 그래서 세금을 걷어서 일반 경비에 두루두루 사용할 수도 있고 특정한 경비에만 사용하는 세금도 있습니다 경비충당 목적이다 그럼 세금은 아무런 반대급법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니까 과세권자가 과세할 권리를 남용할 수도 있죠 미운 놈은 세금을 많이 걷고 말 잘 듣는 녀석은 말 잘 듣는 녀석은 세금을 덜 걷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부과할 근거는 뭐다 법에 의해서 부과하되 뭐가 충족이 돼야 된다 과세 요건이 충족이 돼야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과세 요건 중심으로 우리는 강론 강의가 진행됩니다 그럼 오른쪽에 보시면 3번 과세 근거 나와 있죠 그럼 우리가 기초에서 배우잖아 또 반복하는 거예요 과세 요건은 몇 가지를 얘기한다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가지 네 가지 거기 네모에 나왔잖아요 양과로 3번 첫 번째는 무엇을 과세 대상으로 할 건가 두 번째는 누가 납세 무장가 그리고 세 번째는 얼마짜리인가 금액은 얼마인가 과세 표준 그리고 세부담률은 몇 프로인가 세율 이 네 가지를 우리는 세법 용어로 뭐라 그런다 과세 요건 세금을 과세할 중요한 네 가지가 충족돼야 세금을 거둘 수가 있다 그리고 4번은 대가가 없죠 비대가성 우리가 세금을 100만원 납부하면 100만원 대가를 받는 게 아니에요 대가가 없어 그러나 간접적인 대가는 받죠 세금을 거둬서 국방을 지켜주고 그 다음 치안을 유지하고 각종 복지 혜택 등등등 간접적인 혜택은 있지만 직접적인 혜택은 없다 자 그리고 이제 5번 가장 중요한 게 5번이야 별 딱 붙이세요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을 강의하기에 앞서 우리가 공공요금이나 과태료나 벌금 이런 거는 세금이 아니에요 물을 쓰면 물값을 내죠 물값을 뭐라 그래요 수도료 수도요금 수자원공사에서 걷어가죠 전기를 쓰면 전기값을 납부합니다 전기료 전기요금 수도세 전기세 하면 틀린 용어예요 그럼 이 애들은 뭐다 쓴만큼 내는 겁니다 쓴만큼 쓴만큼 내 그래서 이런 공과금이나 공공요금이나 이런 건 세금이 아니다 과태료 벌금 이런 것도 세금이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자 5번 납부 방법 별 딱 붙이세요 자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은 원칙이 뭐다 금전 납부다 금전이 뭐예요 현찰 납부입니다 신용카드가 아니에요 금전 납부다 그래서 일시불이야 일시불 그러나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뭐를 할 수 있다 물납 그리고 나누어서 내는 거를 뭐라 그런다 분할 납부 줄여서 분납할 수 있다 그럼 세목에 따라 물납이 되는 것도 있고 분할 납부가 되는 것도 있고 둘 다 안 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죠 자세한 내용은 강론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물납이 되는 거는 지방세에서는 재산세 하나 단 재산세 속에는 뭐를 포함한다 도시, 지역, 분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뭐다 잘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강론에 가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자 그 다음 국세에서 물납이 되는 거는 상속세입니다 증여세가 아니에요 왜 상속세는 물납이 될까요 물납의 대표적인 거는 뭐다 부동산으로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거예요 현금 대신에 자 돌아가셨다 금전이 없어 부동산만 남겼다 상속세 내야죠 그래서 부득이하기 때문에 물납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거는 재산세 그래서 상속세 증여세는 참고사항 그래서 상속세도 물납할 수 있다 그리고 분할납부 세목에 따라 다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럼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거는 재산세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물납도 할 수 있고 분할납부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 관련 법 중에 둘 다 가능한 거는 재산세다 이게 포인트예요 나머지는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고 강론에서 자세하게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6쪽 자 대표여제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다 이 문제를 안 풀더라도 반드시 여러분들은 복습용어로 기본서에 나와 있는 아는 한도 내에서 문제를 한번 풀면서 아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구나 이거를 눈여겨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꼭대기 자 조세인합부 방법으로 포인트가 뭐다 물납과 분할납부가 둘 다 가능한 거는 뭐밖에 없다 재산세 재산세 속에는 뭐를 포함한다 도시지역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도시지역분은 재산세다 딱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4번이 되겠네 리을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뭐라고요 재산세다 둘 다 가능한 거 자 그 다음 조세의 분류 자 과세 주체에 따라 분류 과세 주체를 뭐라고도 얘기한다 과세 권자 세금을 과세할 권리가 있는 자는 오로지 국가 국가가 걷어가면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면 뭐라 그런다 지방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국세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13개 내국세 관세는 알 필요도 없고 국세의 종류는 13개가 있어요 그럼 부동산 관련 13개를 다 배우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거를 배운다고요 박스 13개네요 자 배우는 거 소득세 몇 줄 긋고 그럼 소득세 하면 부동산 관련 두 개를 합친 거죠 하나는 양도소득세 하나는 종합소득세를 합쳐서 소득세 몇 줄 긋고 그 다음 두 번째 배우는 거는 3번 종합부동산세를 배웁니다 몇 줄 긋고 자 그 다음 상속세 증예세는 안 배워요 출제 제외니까 그 다음 7번을 배웁니다 인지세 인지세가 뭐다 부동산 사고 팔 때 사고 팔 때 계약서를 쓰죠 그래서 계약서를 쓸 때 인지를 첨부한다 사고 팔 때 관련이 있다 7번 몇 줄 긋고 자 그 다음 출제되는 거는 11번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 특별세는 절대로 지방세라 그러면 안 돼요 농어촌 냄새가 난다고 지방세라면 안 된다 국가가 가는 국세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배우는 거는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나머지는 아우트라인만 알고 가면 된다고요 인지세 또 하나 뭐가 있다 농어촌 특별세 그렇더라도 나머지는 다 국세예요 국세 자 그 다음 오른쪽 지방세 그럼 지방세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11 박스 11가 있어요 11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배우는 거는 1번 취득세 밑줄 긋고 2번 등록면허세 밑줄 긋고 그리고 뭐를 찾아야 돼 재산세 몇 번 8번 그래서 구체적으로 배우는 거는 3개예요 1번 2번 8번 그리고 나머지 바풀떼기들은 아우트라인만 알면 된다 뭐 주민세 6번 10번 5번 그래서 5번 6번 10번도 부동산과 관련이 있으므로 아우트라인만 알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열한하는 지방세다 근데 특징이 뭐가 있어요 지자로 끝나는 게 있어 지 지지로 시작하는 게 있다고요 지자로 시작하면 무조건 지방세야 4개가 있죠 지 4번 지방교육세 5번 지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6번 지 지역자문시설세 7번 지 지방소득세도 밑줄 그어야 돼요 그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방세에서 구체적으로 배운 거는 3개야 지방세 중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나머지는 아우트라인만 알면 된다 뭐를 알아야 된다 5번 지방교육세 5번 지방교육세 6번 지역자문시설세 7번 지방소득세 그리고 10번보다 주민세 이 정도 자 그 다음 17쪽 하단에 2번 조세의 수입 용도에 따라 보통세와 뭘로 나눈다 목적세 그럼 세금의 종류는 토탈 몇 개예요 국세 13개 지방세 11 세금의 종류 세목은 24개입니다 24개를 사용 용도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으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세는 대부분 일반 경비에 두루두루 사용하는 세금이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세목은 다 보통세다 그래서 세금을 거둔 다음에 법에 의해서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사용 용도를 정한다고요 그래서 보통세는 일반 경비에 충당하는 조세 대부분의 조세는 보통세다 자 넘어가죠 18쪽 목적세 자 목적세는 일반 경비가 아니라 특정한 목적에만 사용한다 특별한 목적 제한이 돼 있죠 아무 데나 쓰면 안 된다 이거죠 특정한 목적에 사용하는 목적세는 5개입니다 5개 항상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해야 돼요 국세의 목적세는 몇 가지가 있다 3개 지방세의 목적세는 몇 가지가 있다 2개 5개예요 자 그럼 나와 있잖아요 첫 번째 박스 농어촌 특별세는 농어촌 관련에만 사용하세요 특정 목적 교육 관련에만 사용하세요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에만 사용하세요 콤마가 아니에요 교통에너지 환경세 하나의 세목이에요 그리고 지방세는 지지 지역 자원시설세 그 지역의 자원을 시설하거라 개발하는 데만 사용하세요 정해져 있다 그리고 지 지방자치단체 교육관련에만 사용하세요 지방교육세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것은 농어촌 특별세 그 다음 지방교육세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다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는 올해부터 시행되죠 지역자원시설세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 박스 나와있네요 지역자원시설세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박스에 보시면 뭐다 특정 자원분 자원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두 번째는 특정 시설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별표시 소방분 소방분의 소방분 첫 번째 나왔잖아 우리가 부동산 관련된 것은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다 우리가 길 가다보면 빨간 건물이 보이죠 소방서 무슨 세금으로 지었다 지역자원시설세로 소방분 길 가다보면 불자동차가 지나가죠 119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로 구분한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중에 지역자원시설세는 뭐를 얘기한다 소방분 즉 소방시설을 갖추는 데만 사용하라 목적세예요 그럼 전체 개념은 목적세는 다섯 개다 오목 오목 다섯 개를 뺀 나머지는 전부 뭐라고 말씀한다 보통세 이렇게 용어 정리를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갈 것은 20페이지 중요한 것만 하는 거예요 지금 20페이지 7번 조세의 독립성 여부에 따라 조세의 독립성 여부에 따라 독립세와 부가세로 구분한다 그래서 우리가 다섯 개 위주로 공부하죠 취득세 등록 면허세 그리고 재산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이렇게 가장 큰 세금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에는 지방세고 이에는 국세네 그래서 독립세를 우리는 기초과정에서 뭐라고 배웠다 세 글자로 독립세 두 글자로 본세 그래도 독립세는 글자 그대로 독립적으로 각자 따로따로 걷을 수 있는 세금이에요 따로따로 걷는다 독립세 두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런다 본세 본세 이렇게 그래서 독립세 밑에 보시면 20페이지 하단에 다른 조세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따로따로 걷는 세금을 독립세다 자 그 다음 오른쪽 부가세 그래서 부가세는 뭐다 다른 조세를 부가할 때 본세를 부가할 때 본세를 부가할 때 함께 함께 따라다니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이 부가세는 혼자서는 증수가 할 수 없다 본세에 따라다닌다 본세가 있어야 부가세가 있어요 그럼 부동산 관련 부가세는 두 개야 하나는 농어촌 특별세 나왔잖아요 하나는 지방교육세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할 것은 부가세는 부동산 관련 두 개다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혼자서는 거둘 수가 없어요 본세와 함께 걷는 세금이다 부가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박스 원래 부가세 종류는 세 가지다 그러나 교육세는 부동산과 관련이 없으므로 제외 두 가지 그래서 세목 나왔잖아요 다섯 개 그럼 부가세는 뭐가 따라 붙는다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 이렇게 두 가지예요 그래서 취득세는 둘 다 따라붙어 등록면허세도 둘 다 따라붙어 재산세는 뭐가 따라 붙나요 지방교육세 이렇게 종부세는 농어촌 특별세 양도소득세 농어촌 특별세 일단은 기본 기본 과정에서는 이름만 알면 돼요 이름 강론에 가서 구체적으로 배워요 취득농면허세는 왜 둘 다 따라붙어요 능력이 있으니까 둘 다 붙여 취득농면허세는 능력을 보고 과세하는 세금이죠 능력이 있으니까 세금 더 내세요 둘 다 붙는다 그럼 나머지는 하나씩만 붙는다 짝을 잘 찾아야 돼요 지방세는 지방세가 따라가고 이에는 국세지 국세는 농어촌 특별세 국세가 따라 붙는다 단 취득농면허세는 능력이 있으니까 둘 다 따라 붙는다 그러다 급박스는 뭐만 보면 된다 취득세 등록농면허세는 뭐 감면 뭐 몇 프로 지금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이름이 두 개가 따라 부른다 취득세 두 개 적혀 있잖아 등록농면허세 왼쪽 오른쪽 두 개 찍혀 있죠 두 개 있어 재산세 하나 나머지는 하나씩이다 자 지방소득세 나왔잖아 부동산 관련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방소득세 아니에요 어떨 때 내는 거다 양도세 낼 때 10%를 지방소득세와 함께 냅니다 종합소득세 낼 때 신고서 보면 지방소득세 칸이 있어 함께 내는 거야 원래는 따로따로 내는 거다 그러나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세무소에서 대신 거져서 특별징수죠 지방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박스 지방교육세는 2번 독립세입니다 본세예요 원래 따로 내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야 될 거는 4번 지방소득세는 개인 지방소득세와 법인 지방소득세로 구분한다 우리가 출제되는 거는 개인 아무런 말이 없으면 개인 법인은 시험범위가 아니고 그리고 5번 양도세 낼 때 또는 종합소득세 낼 때 몇 프로 10% 110분의 1이라고 나왔잖아 그래서 10분의 1을 지방소득세를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다 그래서 종합소득세의 10% 양도소득세의 10%를 특별징수한다 세무소가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 자 우리가 양도소득세 배웠잖아 최근에 배웠죠? 양도소득세는 납부세에게는 없어 농어촌특별세는 20% 언제 붙는다? 감면세에게 붙는다 강놈파트에서 배웠어요 또 배워 계속 반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그 다음은 08번 별 하나 딱 붙여요 07번과 08번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부동산 활동이다 부동산 세법이 뭐예요? 취득할 때 내는 세금 보유할 때 내는 세금 양도할 때 내는 세금 사고 가지고 파는 것도 하나의 경제활동이죠? 이럴 때 부과되는 세금을 어떻게 해야 된다? 분류 그래서 취득 관련된 세금 보유 관련된 세금 양도 관련된 세금을 분류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한 장 넘기면 22쪽 나와 있죠? 22쪽 나와 있잖아요 1번은 뭐다? 취득 과정에서 관련된 세금 2번은 뭐다? 보유 과정에서 관련된 세금 그리고 오른쪽 3번은 뭐다? 양도 과정에서 관련된 세금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결론이 박스야 결론이 박스잖아요 자, 이 5개 5개 취득세는 오로지 무슨 관련이다?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다 재산세, 종부세는 매년 내는 거죠? 오로지 뭐다? 보유 관련이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오로지 양도 관련 5개를 딱 중심이 서야 돼요 그래서 박스에 찾아야죠 취득농면허세는 취득에만 찍혀 있다 오로지 취득 관련 보유 양도와 관련이 없다 그래서 국세, 지방세로 나눠져 있죠? 지방세를 먼저 보세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찾았어요? 동그라미가 취득 관련 그 다음 밑에 재산세를 찾으세요 재산세는 오로지 뭐다? 보유 관련 자, 국세로 가야죠? 종합부동산세 찾아야죠? 두 번째 칸 오로지 보유 관련 세 번째 칸 그 다음 양도소득세는 첫 번째 칸 양도 관련 그 다섯 개가 기본이 돼야 돼요 오로지 취득 관련 오로지 보유 관련 오로지 양도 관련 하나씩만 해당이 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알아야 될 거는 뭐다? 두 번째 알아야 될 거는 공통으로 관련된 게 있어요 취득과 보유와 공통 또는 보유와 양도와 공통 또는 취득, 보유, 양도 다 관련이 있는 거 이렇게 공통적인 거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요 취득, 보유, 양도잖아요 요렇게 자, 첫 번째 이번 시간에 알아야 될 거는 취득과 관련된 세금은 몇 개다? 두 개 취득세, 등록면허세 보유만 관련이 있는 세금이 뭐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와 관련된 세금은 하나 뭐가 있다? 양도, 소득세 자, 그다음 공통으로 관련된 거는 잠시 쉬었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알아야 될 거 같아요